제가 예전에 철없던 시절에 박성웅 씨께 편지로 결혼식을 한다면 그 옆은 나일 거라면 제 사진을 보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그 옆자리란 축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거는 나의 스타 박성웅 씨께 음악 주세요 주비되셨어요 여러분? 갑시다. 축하해주는 모든 분들 소린체랑 1 2 3 5 동일서니가 동일서니 오랜만이나 사람들이랑 먹으면 좋은데 너무 가까워요 주문박 담은 줄이도 좋지 고위치마에 네